아이고. 미치겠다. 옆에서 걸레 좀 빨아도 되겠습니까? 아이고. 아이고. 진짜 앉았다 일어났다는 게 힘들다. 난 목이 너무 아파요. 어떤 느낌이냐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러다 우리 거북목 대는 거 아니야? 올라가자마자 병원부터 가야 될 것 같아. 나도. 물이 죽지 않게 조심조심하면서. 자, 네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그래요? 같다 아이고. 밝에, 눈뻔다 먹을거에요. 내장하니 옷 감자 한 ¡안번 inside. 으악! hear the other wilds rat. 포인트소스. 오 마이 갓, 와 인간적으로 바닥에 너무 많아. 아니 계속 닦는 거 괜찮아? 누나 부모,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고. 근데 자꾸 발을 밟히는 게 좀 그래서 지금 닦는 건데. 세상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